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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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보이시죠? 입질 보이시죠? 여러분! 네! 분노와 복수의 화신!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근데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걱정 덕분에 다행히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를 위해 오늘도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네! 한 2시간 정도는 삼치를 한번 때려보고 한 2시간 정도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외계인을 붙잡아서 고추장과 뜨거운 불로 고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 시방 날씨가 상당히 좋아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이 시댄! 물때깔은 아주 그냥 시퍼로 딩딩한 게 동해안 뺨치게 멋지게 생겼는데 아! 지금 똥바람이 엄청 불고 있네요! 네! 지금 바람이 저 위에서 불고 있어서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지금! 네! 누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 진짜! 아! 올 때마다 날씨가 아주 개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람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업이 제가 만든 자작업인데! 네! 아! 지금 몇 개죠? 아! 둘, 넷, 다섯 개를 달았습니다! 대박이죠? 네! 여러분! 맞바람이 너무 세게 쳐가지고 앞으로 캐스팅을 못 하겠어요! 아! 젠장! 큰일 났네! 던져봤자 한 20m밖에 안 날아가요! 아! 저기 앞엔 붕어떼 지나갑니다! 불치기 해볼게요! 아! 근데 저기까지 안 올라가요! 아! 저기까지 안 날아가요! 저기 저 앞에 까맣게 물려다니는 게 지금 붕어떼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 네! 저기까지 안 날아가요! 네! 여러분!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아! 오늘은 낚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몸이 막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어서 낚시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척하고 한번 그냥 던져볼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죠?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을 기원하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대자연의 기운을 담아 원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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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보이시죠? 입질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와 포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엄청 커요 대박이죠? 와 대박이 굴러올 모양입니다 엄청난 복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에게 엄청난 복이 복덩이가 들어올 모양입니다 이 최악의 조건에서 어마어마하게끔 복어를 낚아냈습니다 와 귀엽게 생겼죠? 와 대박입니다 나주도록 할게요 야 나에게 더 큰 복을 갖고 오거라 얏 네 오늘 똥바람이 부는 최악의 조건에서 엄청난 복댕이를 잡았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어복이 붙을 모양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불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